일단 주꾸미는 안들었는데 아나고 한마리가 들어갔습니다. 지금 포인트는 조금만 더 멀리 가면 한 100m만 더 가면 제법 큰 놈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아나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사실이고 그러네 병아롭네 확실히 밤을 뒤새고 나니까 장어 한마리가 들어갔습니다. 장어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삼아 여럿에서 한번 해볼만한 플레이 같네요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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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캣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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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의 코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이파고 정신이 있을 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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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